아, 안돼, 안돼, 잠깐만요. 안 들려요! 네, 즐거웠어요? 네! 벌써 해가 좋네요. 저희가 더 많이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만 항상 이렇게 많으면 더 이렇게 동성스럽게 해드릴 텐데 좀 맨날 아쉽지만 다음 주에 사항에도 있고 항상 더 많이 볼 거니까 그쵸? 네!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네. 오늘 마침도 여러분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형사일회가 좋으면 거의 마지막에 남편이 하시는 게 힘든데 그쵸?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혹시 형사일회가 아니더라도 여전히는 너무 좋아해요. 오늘 샀다, 샀다, 샀다. 오늘 마침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더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었어요. 오늘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밤에도 더 즐거운 시간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중간중간 저희 한류 페스터럼도 있고 한번 가시죠? 네! 자, 한류 봐요 네! 그러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끈이 심판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심판순이 와요! 우리는 매일 가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